최정의 타부는 왼쪽입니다. 이 사차 없이 다음 타부는 최정의 타부는 왼쪽입니다. 멀리에! 타부는 왼쪽입니다. 최정의 최정답게 팀에게 펀치점을 선사합니다. 이 홈런으로 최정이 KBO 리그 역대 네 번째 공산 3,700로타를 달성합니다. 2번 타자 피렐라 선수 2벌2 스트라이프 받아친 타부는 센터쪽입니다. 센터쪽 중견수 중견수 홍현빈이 잡아냅니다. 홍현빈의 멋진 수비. 피렐라 선수도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이거 끝까지 쫓아가서 낚아챕니다. 흔히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사실 타구 스프드도 빨랐고 중견의 홍현빈 선수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수비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스프리트입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넘게! 소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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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바깥에 떨어뜨립니다. 너희 타이거즈가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 스스로를 알아라! 타이거즈 타선에 이런 느낌을 던지는 소크라테스! 타이거즈를 각 팀으로 일깨워주는 한방입니다! 타이거즈의 소크라테스입니다! 5번 타자 전주는 벗어냈습니다. 자중간에 타구는 벗어갑니다. 중견수석! 탑점! 부딪히면서 단점 잡니다! 허술플레이! 문현빈 선수가 블랑크까지 외야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뒤에 팬스타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표정이 사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몸쪽도 들어 올렸고 전진배치된 외야수를 뒤로 하고 전진배치된 외야수 공격합니다! 끝내기 주자가 성큼성큼 끄나 빠르게 경기전결! 4시간 38분에 달한 치열한 1, 2위간의 빅매치! 결전의 끝은 구암을 오지원 캡틴의 끝내수를 한방이었습니다. 캡틴이 돌아왔습니다. 3몰 원스트라이크 양의지에 타구 좌중간을 향합니다. 좌중간! 주건소! 아! 잡았습니다! 엄청난 수비! 놀라운 수비! 김성윤! 성격한 트라우트입니다! 슬라이딩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눌무신 다이빙 캠스입니다. 김성윤 선수가 오늘 수비로 하나 큰 일을 해내네요. 클럽을 정리했다. 고리컨트가 투앤원 돌아올렸습니다! 오른쪽! 넘어갑니다! 김주원의 말로 홈런! 김주원의 스윙 한방에 엔시가 무드점에서 탈출합니다. 역전 말로 퍼어 김주원! 이제 엔시 다이빙스나합시다. 와 지금도 스윙 자체가 너무나도 퍼펙트합니다. 참 멋진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2-3 만루에서 마주합니다. 점수 9점 차. 와! 허베 들어갑니다! 허베! 이 점수를, 이 점수를 다이거스과 디테일러 만들어냅니다. 트윈드를 흔들어냈던 트루플레이. 자 스타트를 끊었고 여기에 손까지 파고 듭니다. 자 이렇게 한 점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점수는 6-3. 지금 저기 보고 있다가 저 발폭이 돌아가거든요 지금. 아니 설마 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5번 타순에 매치는 오재일. 감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른쪽! 깜짝 박효로! 드디어 터진! 삼성의 캡틴의 한방! 삼성 타선의 킥! 오늘의 열쇠! 오재일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이제 없습니다. 2-3 만루에 오재일. 잡아당깁니다. 오재일의 타구! 오존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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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발로 업락! 침묵하던 오재일의 역전 발로 업락! 단 한순간에 오늘 경기에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목걸이 4개를 다 걸고 홈젠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오재이. 탓비는 잭 렉스의 4번 타자입니다. 다시 한번 잭 렉스 5점을 1점. 5점을 1점. 마지막으로 3분을 지나서 버무러. 롯데자레오치의 8연승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4단승 4점. 작년의 렉스의 모습. 그 모습을 올해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번 타자 잭 렉스가 상황을 해결합니다. 라인 2개의 역전 2주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잭 렉스의 1호 탑.